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대회활동이 트림메이트라고 여행을 다니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 이식주간을 홍보하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회식하면서 한번 먹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마장역에 있는 마장도 호랑이이고 이태리식 파스타랑 스테이크를 취급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장역에 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어우 그쵸 이렇게 말해보는 게 처음이라 되게 부끄럽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마장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안녕 뭐죠? 그 반응은? 뭐죠? 그 반응은? 오늘 뭐 가죽 신말로 가죽.. 다 말로 맞췄어요? 맞아요 빨리 저 제 브이로그에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플러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황금막내를 맡고 있는 수석입니다 아 잘하는데?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.. 그거 해 빨리 안돼요 뭐.. 넣어야 돼? 도망가는 건가? 도망가는 건가?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물도 있는데 핏물이 많아요 오늘 비추신 거 아주 부끄러우니까 상가네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어요 빨리 다 찍으세요 우리 우리 밝힐 거 대분 예약하시나요? 네 맞아요 대분 예약하자마자 네 애미 남겸이요 아 네네 남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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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부족하지 형 나는 지금 그 정도면 주인공 다 나간다 음 저는 우리가 원래 뭐 시키려고 해요 지금 이제 와인을 하나 먼저 고르시고 네 스테이크 예약하셨죠 네 스테이크라고도 보고 그 전에 오늘의 가정입니다. 오늘의 식사를 즐기고 있는 식사와 함께 우리 먹을래. 항상 네가 깨끗하게 먹기 전에 인형을 살펴볼까? 저렴해! 이렇게 빡차게 안 먹으니? 이거 아니예요? 제가 왔네. 네, 이거예요. 이건 얇고, 이건 이제 고울이 크니까 오, 신기하다. 근데 오늘 한 병만 먹겠지? 1라운드? 3라운드 드실거에요? 네 1라운드 드실거에요? 네 1라운드 드실거에요? 1라운드 드실거에요? 1라운드 드실거에요? 1라운드 드실거에요? 그럼 존버 해봐야지 우와 이달이는 좀 하루도 좀 받네요 근데 너무 못 나온거야 근데 그건 이제 노골라랑 같이 해서 싸서 드시면 되시고 왼쪽에 바지로 올라간 부분은 그 소스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고추장 소스 바지에 싸서 같이 드시거나 하시면 되세요 좋아 근데 짜장면 한장 맛이나? 완전 빨개 빨개 아 이게 계속 빨개 난장판인데? 이쪽은 여기에 찍어먹어야지 맛있는데? 음 어떠세요? 여기 있는데 여기는 또 찍어먹고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이에요 먹어봤어요 맛있다면서 숙소 알려주세요 제발요 너의 조건은 뭔데? 숙소의 조건이 뭔데? 우리 그냥 잘 수 있는가 분명히 잘 수 있는가 분명히 잘 수 있는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아 어디였지? 근데 약간 한 50만원 아 냄새가 나구나 이거 배경으로 짬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짬매를 해야겠다 이 맛있음이 내 안답니다 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마장동 호랑 소스에요 우와 뭐에요? 이게 마호 소스인데 마장동 호랑이라서 이게 버터베이스라서 프렌치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소스가 그래서 이 안에는 처빌이랑 처빌 그 다음에 타라곤 그 다음에 세이지 이런 향신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호랑이풀이 들어가 있어요 네? 아니 펄? 호랑이풀 펄? 풀? 호랑이풀이 뭔데? 호랑이풀이 다른 말로는 병풀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스키닉 모션을 이런 분들 많이 쓰고 음 이수가 있습니다 잘한다 호랑이가 갇히면 병풀에 누워있는 애들이 참 치료가 있어서 고기를 썰은 다음에 고기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쓰시면 되게 맛있고요 노원은 이제 미국식 그 그 소스인데 A1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유난 스테이크 레스토랑 에서 만든 소스에요 그래서 그거 드셔보시면 네 너무 놀랐는데? 호랑이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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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nishment 짜파구르 erie 존마 ㅅ community 근대 crois 각자 뿌려서 먹는 걸까? 각자 뿌려서 먹는 걸까? 이게 밑에까지 이렇게 사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발? 저 여기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빨리 먹자, 이거 시킨이 네, 잘 먹겠습니다 우와, 과연 제가 진짜 살 줄 알아야지 미안해, 나 비벼서 진짜 먹었어 야, 맥자 자를게 밥 좀 맞추고 싶은데 이거 누르면? 이거 라임을 빼야냐고 다들 맛있는 데 많이 가더라고요,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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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맛그냥 맛있다 ld